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을 강제로 먹이려 해서 예비시댁을 뒤집어 엎고 파원을 선언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8살 여자입니다. 얼마 전까지 결혼 준비로 꿈에 부푼 마음으로 지내던 예비신부였어요. 예비신랑은 익숙한 단어가 아니라 그냥 남친이라고 할게요. 한 달 정도 후에 상견례 예정이었고 결혼 얘기가 오가기 전부터 양가에 자연스럽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친을 좋게 보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결혼 결심을 한 사람이니 저희 부모님은 좋다고 하셨어요. 실제로도 남친은 저희 부모님께 싹싹하게 대했고요. 저는 조개류 알레르기가 있어요. 호흡 본란이 심하게 온 적은 없지만 온몸이 가렵고 때로는 숨쉬기가 좀 불편한 증상도 나타납니다. 남친도 알고 있고 데이트를 할 때 남친이 유념해서 메뉴를 고르고 그랬어요. 근데 참 어이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남친과 남친 어머니는 조개가 들어간 된장국을 저에게 강제로 먹이려고 해서 옥신각신하다가 제가 막말하고 파혼하겠다 했어요. 당황스럽기도 했고 너무 화가 나기도 했거든요. 예비씨 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무심하게 대했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귀엽게 봐주셨고요. 남친이 저희 집에 놀러오면 저희 엄마는 진수성찬이란 말이 나올 만큼 음식을 잘해주었어요. 저희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좀 좋아요. 예전에 식당을 했었는데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장사도 잘 돼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져서 아쉽게도 그만두셨지만요. 남친은 저희 집에 오면 저희 엄마가 상다리가 부러져라 음식을 차려주는 것 때문에 본인이 대접받는 느낌이 든다고 엄청 좋아했어요. 남친 집에 가면 별다른 음식 같은 것은 없었어요. 평범한 집밥이었는데 저는 불만 없었습니다. 남친 어머니 나름의 손맛이 있으셔서 좋았어요. 저희 엄마는 간이 좀 약한데 남친 어머니의 손맛은 좀 자극적이었습니다. 근데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남친 집에 놀러가면 함께 식사도 하고 맥주도 한잔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남친 어머니는 대화에 잘 참여하지 않으셨어요. 가끔 드는 생각이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예단비 문제로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저희는 양가에서 똑같이 결혼식에 5천씩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더 해주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비시부모님은 5천으로 선을 그으셨대요. 그 말을 듣고 남친과 얘기를 했는데 남친은 똑같이 5천을 말씀드리라 해서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좀 아쉬워하는 눈치였지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모은 돈도 거의 비슷했어요. 남친이 좀 더 많기는 했지만 몇백 정도 차이였습니다. 근데 남친 어머님이 예단은 어떻게 생각하냐 묻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멍해 있는데 예비시아버지 형제들이 많은데 백식은 드려야 하지 않겠냐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못해드릴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예비시아버니 모습이 얄밉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공평하게 돈 들여 결혼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예단 얘기를 꺼내실 수 있는지 좀 어이도 없고 남친 아버님도 계셨는데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리거나 하지도 않더라고요. 남친과 얘기를 해봤는데 다른 얘기는 없고 자기 엄마가 예단을 원하나 보지 하는 식으로만 말하더라고요. 그럼 어머님이 원하시니 내가 해야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남친에게 예단은 못한다고 제가 얘기했고 남친은 알겠다고 했는데 씁쓸한 표정이더라고요. 왜 그런 표정이냐고 화를 내고 싶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얼마 전에 남친 집에 갔다가 난리가 났었네요. 퇴근해서 남친과 만나 남친 집으로 갔어요. 집에 들어서는데 집안에 음식 냄새가 가득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배가 좀 고팠는데 너무 좋았어요. 다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국이 놓여져 있는데 좀 비린 냄새가 나더라고요. 숟가락으로 저어보니 조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조개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국을 안 먹었죠. 남친이 어머님께 말씀을 안 드렸나 보다 생각하고 다른 반찬만 먹었습니다.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남친 어머님이 저에게 밥 먹을 때 국을 잘 먹지 않냐고 하시더라고요.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조개류 알레르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친 어머님은 저에게 그랬냐고 하시면서 국물은 괜찮다고 하시더니 국물이라도 떠먹으라 하셨습니다.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알레르기 있는 음식이 들어간 것은 국물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없이 다른 반찬과 밥을 먹고 있는데 남친은 자기 엄마 성의를 봐서 국물이라도 먹으라며 억지로 저에게 먹여주려 했습니다. 이런 미친놈이 있나 했어요? 데이트할 때 제가 조개류 알레르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잘 피해가며 먹고 그랬는데 억지로 먹이려고 하니 너무 황당했어요. 남친이 그러고 있으면 부모님이라도 말리셔야 할 텐데 남친 부모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국물을 뜬 숟가락이 제 입 가까이 와서 제가 남친 팔을 밀었거든요. 남친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정색을 하고 꿍한 표정이었어요. 남친 어머니는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키껏 음식을 해주었더니 안 먹는다고 남친이 먹여주는데 성의를 무시하고 팔을 쳐서 국물이 다 튀게 만들었다고 무슨 이런 경우 없는 짓이 다 있냐고 하더라고요. 지식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이러는 것인지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만 싶었습니다. 남친 하는 말이 어떻게 너 생각해서 한 음식을 한 입을 안 먹냐 였어요. 남친 부모님 앞이지만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말했어요. 오빠는 내가 알레르기 있는 거 알면서 그렇게 먹이려고 하는 게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아냐고 했더니 남친 어머니는 국물은 괜찮다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남친 어머니에게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남친 어머니는 뭘 그렇게 오버를 하냐는 식으로 말하더니 한 입은 먹을 수 있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네요. 내가 알레르기 있는 거 오빠가 알려드렸으면 될 일 아니냐고 그리고 내가 알레르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내 목숨보다 어머님 성의가 더 중요한 것이냐고 했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어른들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더군요. 내 목숨 내가 지키려야 이런다고 했어요. 무식해서 이러는 건지 작정하고 나한테 이러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과 더 이상 인연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택시 타고 집에 왔어요. 이틀 뒤에 남친이 톡으로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 묻길래 파혼하고 각자 갈 길 가면 된다고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남친 어머니한테도 톡이 왔는데 정말 황당했어요. 제가 어른들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대요.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리는데 바로 답장했습니다. 어머니 무한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응급실에 실려가야 하는 것이냐고 이런 무식한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기 싫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용감한가 봐요? 고집이 센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화가 나셔서 남친에게 전화한다는 걸 말리느라 혼났네요. 자기 엄마 성의를 봐서 내 목숨을 걸라는 것이 말이 되나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남친과 그냥 이대로 끝내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별 미친 것들이 다 있네요. 자기 고집이 남의 목숨보다 소중한 정신병자들인가 봅니다. 내가 쓴이님 오빠였으면... chez시! 고집이 남의 목숨을 Moving on for the last입니다.